체인이 들어있고 뉴 레더 체인 백인데 체인을 그냥 여러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걸 이제 파티룩이나 연말룩이나 모임자리에서는 다른 이 긴 어깨끈 가죽 어깨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요걸 떼시고 떼시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멋스럽게 하고 다니셔도 좋아요 클러치백 여기에 끼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멋스럽게 하고 다녀도 이 모양이 연말 다가오면서 밖에 눈 오고 날씨 추워지고 이런 계절이 계속 다가오면서 밍크나 아니면 캐시메 코트나 요런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가방이 또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요 정도 사이즈 잖아요 그런데 위쪽에 지퍼되어 있죠 열죠 기가 막 보세요 이렇게 큰 장지갑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통이 이만하게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말랑말랑한 가죽 느낌이 너무 좋지만 정말 물건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그런 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체인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멋스럽게도 연출 가능하신 요런 또 장점에 있어서 이 가방이 인기가 많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가방인데 이 체인 들어가 있는 뉴 레던 체인 백은 컬러가 세 가지에요 블랙하고 레드와 오렌지 레드 강추합니다 블랙도 참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